송도역 세권 개발과 인천발 KTX, 월판선 호재까지 알아봅니다. 부동산 시장이 화랑인 가운데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관심이 가는 송도역 세권 개발 구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송도역 세권 개발은 송도역 주변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함께 기대되는데요. 먼저 송도역 위치는 송도국제도시가 아닌 연숙 옥년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겠죠. 송도역은 수인선이자 월고제서 판교, 즉 월판선의 출발지입니다. 또한 송도역은 부산, 목포 등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인천발 KTX의 출발역이기도 합니다. 트리플 역세권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기대가 되는 건 송도역 세권 도시개발입니다. 바로 삼성몰산이 송도역 세권 도시개발 구역의 개발을 추진한다는 사실입니다. 송도역 세권 도시개발 구역은 총 87,380평을 개발하여 5개 블록의 공동주택, 8,000평 규모의 상업시설, 학교 2개소, 7군데의 공원, 도서관 등 문화시설을 건설할 예정인데요. 삼성몰산 레미안은 송도역 세권 도시개발 구역 A1에서 A3 블록에 최고 40층 총 2,527가구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삼성몰산이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흔치 않은 사례로 꼽힐 정도입니다. 해당 부지는 현재 기반시설 착공 및 주택사업 준비 단계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노적봉이 접해 있는 남양의 부지로 서넘쪽 방향으로 송도국제 도시가 위치해 있으며 서북쪽 방향은 CTUCL로 연결됩니다. CTUCL은 만 3천여 세대 미니 신도시급으로 최근 잇따라 청약 1순위 마감을 기록하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CTUCL도 성공적인 분양을 했는데 레미안 송도역 세권의 개발은 더 큰 관심의 예상은 당연하겠죠? CTUCL의 미추홀구 용현동에 이어 면수구 옥현동의 개발 역시 기대가 됩니다. 송도역은 현재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곳으로 송도역발 KTX가 착공되어 2025년 개똥 예정이며 올해 착공 예정인 월판선의 급행이 정차하는 역입니다.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계획 중인 제2경인 철도와도 향후 연결이 기대됩니다. 송도역 KTX 호재로 제2의 미니 송도국제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송도역 세권 개발 계획과 관련된 소식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